소환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 double 미니언 생성 미니언 생성 미니언 생성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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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팀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. 포탄 세렬을 받아라! 빨리 빨리 움직이란 말이다. 포탄 세렬을 받아라! 그가 옆에 갈라. 포탄 세련된 발사용이 자고 있습니다. 포탄 세련된 발사용이 있습니다. 이번이 더 높은 위치입니다. 제2장 ㄷㄷ